이슈 뉴스 버닝썬 논란 승리 카카오톡 메시지로 새 국면 군입대 변수까지 ss 이슈 스포츠 서울 홍승환 기자 서울 강남 위 유명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p클럽 직원의 손님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논란은 경찰의 폭력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마약 판매 경찰 유착 성접대 의혹 혹으로 번졌고 마약과 관련해서는 유력정 시인과 관련된 인물까지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버닝썬과 관련된 마약류 투약 유통 등의 혐의를 받는 클럽 관계자 1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기 손은 물론 마약 유통 경로 파악을 위한 전방위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5. 이문호 대표를 4일에 이어 5일에도 피해 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 마약 뉴 투약 유통 혐의를 받는 md 이자에 나로 불리는 중국인 여성도 조만간 재소 환들 예정이다. 클럽과 경찰과의 유착이 폭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천명했다. 그리고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논란도 광역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했다. 물론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버닝썬 사 권과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승리 개인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대중은 버닝썬는 승리로 인식하며 많은 관심이 승리에게 쏠리고 있다. 과거 다수의 매체를 통해 클럽을 홍보했던 승리는 최근 사임을 박혔지만 버닝썬 사내이사였고 여러 보도에 따르면 성접대 의혹 중심에 서며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승리는 계속된 논란의 경찰 자진출도라는 강수로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자진출도 후 승리 측 변호사는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에서 3년 전 마약 투약 가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마약은 성 판정 공개는 본질에서 벗어난 논점 수익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사실 승리와 관련된 논란과 의혹의 핵심은 승리의 마약 투약 여부 자체보다는 승리가 클럽의 마약 유통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성접대 등을 알고도 용인하거나 공모했는지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한 경찰과 유착 등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 아 무엇보다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직원이 나눈 스마트폰 카카 고톡 대화가 새로운 변수이자 유력한 증거로 등장하며 승리의 책임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4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톡 대화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한 매체는 국민권익 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승리의 성접대 의 혹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증거물 일체를 공익신고 의 형식으로 제출받았고 이자 유엔은 2015년 12월 승리의 성접대 시도 의혹은 물론 강남클럽들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 또 다른 정황도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권익위 측은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지만 경찰 측은 제보자가 카카오톡 대화 내 용을 권익위에 제출한 점을 확인하고 자료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권익위가 자료를 경찰에 넘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제 승리의 재소와는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 만큼이나 커다란 변수는 승리의 군입대로 거론되고 있다. 승리 측은 버닝썬 이사직 사임에 이유로 군입대를 꼽기도 했다. 승리가 이 대전 모든 경찰 조사를 마무리하고 특별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버닝썬 논란에 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수사 중간군 입대를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입대 후에 도군 수사 시간과 경찰과의 공조 수사는 가능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군복물을 일종의 도피처로 활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렇듯 법. 링썬 논란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유익. 폭과 제보가 줄을 이유며 게이트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관련된 인물들의 수사도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승리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승리는 3월 오사카와 자카르타 콘서트를 비롯해 모든 스케줄을 전면 중단하고 앞으로 진 행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과연 승리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낼지 아니면 여러 논란과 의혹을 안고 군대에 입대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스피. lm-esportss-eol.com 기사. 제보. anyws-esportss-eol.co 카피라이트 스포츠서울. sports-eol.com 다른 포토. 더보기 별표 스포츠서울에서 제공하는 관련기. 사이입니다.